가까이 와요 우리가 가까이 보고 싶나 가까이 보고 싶나 가까이 보이자 가까이 보이자 지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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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은 등에 찍겠든지 보인가요? 후 네 지금 다들 하시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재미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끝 아 이제 12살이 됐대 오 진짜 그렇겠다 한참 귀엽긴 해 만절로 다니네 나도 고생이 충족했다 여기 있지 어 어디? 너무하다 흔발력 봐 빨리 무서운 얘기 해 아 자꾸 옆에 있는 놈이 만져요 되게 먼저 만졌다고 자 빨리 빨리 무서운 얘기 아기 듣고 싶으면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어떤 기관이 있었으면 아 아 아 아 아니 난 형이 너무 좋아 아 형이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형 솔직히 말해봐 저 방이 좋아 이 방은 이전에 또 저희 방송됐었잖아요 8월달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추후에 아 저는 어 음악방송도 되게 재밌었지만 해외에서 이제 해외에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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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선이긴 한데 괜찮아요 다음에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oin 아 아 아 어 그 애 아 이 뱀 누군가를 데려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쉬어야 하지만 아직 멀어 우리가 가야할 길 끝이 안 보여도 끝을 봐야 맞지